충주 라이트월드 사태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상복구가 끝나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처럼 보였지만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특별 대책을 꾸리고 조기령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비테마파크를 표방하며 문을 연 라이트월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진 끝에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충주시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충주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 라이트월드 시설을 치워왔고 지난주 마지막 상가 건물 한동에 대한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원상복구를 마치고 라이트월드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처럼 보였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라이트월드 사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 위원들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기령 시장에 대해서는 4년간 막대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조기령 시장을 포함 관련자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원상복구 마무리 시점에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건 시민분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곧장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표심 노린 행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조기령 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라이트월드 사태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희입니다.